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과학 엄형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내신 완벽 대비 엄지척 내신 1등급 문제풀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고1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로 고2 학생들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지구학원을 학교에서 내신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우리 이미 2학년을 위한 지구학원 개념완성 강의라든가 아니면 완자로 진행되는 내신 대비 강의를 여러분들 이미 다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최대한 빠르게 한번 내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고 내신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서 내신에서 다른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1등급 내신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엄지척 내신 1등 문제풀이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은 대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선생님은 지구학원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대단원, 1단원은 주로 고체 지구 파트 있죠. 앞쪽은 대륙의 이동과 관련된 거, 뒤쪽은 이제 지질시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대단원, 2단원은 앞쪽에 날씨의 변화 그리고 해수의 운동이나 해수의 성질 그리고 뒤에 환경 변화와 관련된 2단원이 있고요. 그리고 3단원은 천체와 우주, 별의 물리량이나 별의 진화 과정 그리고 뒤쪽에 가면 우주의 팽창과 관련된 내용들을 1학기 중앙고사 시즌에 맞춰가지고 고체 지구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앙고사의 대기와 회양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시즌에 맞춰가지고 천체와 우주 단원별로 순차적으로 이제 내신 대비 직전 엄지척 1등 문제풀이 강의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일단은 그래도 내신 대비 문제풀이 강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초치기로 내신과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 정리를 한번 쭉 해볼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 강의를 쭉 개념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처럼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기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걸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런 내용 순 내신 보기 직전에 탁탁탁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가보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내신 범위에 맞춰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선생님이 깔끔한 판서 선생님의 또 자랑 아니겠습니까? 깔끔한 판서를 통해서 이 내신 직전에 보는 그런 비법 내신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일종의 벼락치기 스타일인데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를 내실 때 기본형 문제가 있고요. 약간 심화형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있잖아. 물론 서술형이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신 기본 문제, 기본적인 개념들 이건 봐서 그냥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그래도 그건 모르면은 그냥 틀리는 문제들 이제 그런 문제 위주로 내신 기본 문제를 좀 구성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1등급이나 만점을 가기 위한 내신 만점 대비 문제 그리고 그 뒤에 붙어서 서술형 문제까지 그 단원별로 나오는 중요한 서술형 문제들 같이 묶어가지고 기본, 심화 그리고 서술형까지 모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따로 이제 교재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신 직전 대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PDF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교재를 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지구학 1을 내신으로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신 직전 대비를 위해서 문제 프리 연습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신 시험 보기 전에 핵심적인 개념을 한번 그냥 뭐 ASMR 듣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들으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차곡 저장해 보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이제 고2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지만은 고1이지만 학교에서 내신으로 시험 보는 친구들 같이 쌤하고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쌤 2학년을 위한 개념 완성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쌤이 완자 책을 가지고 이제 그 2학년을 위한 내신 완자 강의를 어 모두 다 이제 강의를 업로드 시켰는데요. 그럼 완자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내신 직전에 한번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 위해서 어 내신 어 완벽 엄지척 1등 문제 프리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어 실제로 쌤이 이제 고등학교 우리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개념 강의나 아니면 완자 강의를 제공을 했을 때 아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 지구 학생들만 쓸 수 있는 내신 등급이라는 별의 절대 등급을 낮춰주는 어 그는 unbelievable 절대 등급은 낮아야지만이 밝게 보이는 거 실제로 밝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대 여러분들 등급을 최대한 낮춰 드릴 거예요. 어 저는 여러분들을 낮춰주는 강의랄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점점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독보적인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하면서 문제 풀이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어 2학년을 위한 개념 완성 강의를 들은 우리 학생 친구 중에 한 명이 아 모든 내용이 아기가 딱딱 맞는데 그걸 알아갈 때마다 느끼는 희열감 레전드 오브 레슨트 아직 이 강의는 진행을 안 했지만은 이미 2학년을 위해서 우리가 내신 강의 진행됐을 때 어 다른 무엇보다도 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우리 친구들이 그냥 좋은 성적 나오고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대학을 진학을 하거나 앞으로의 좀 더 거창하게 여러분들 삶을 기억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선생님한테는 가장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완자 강의를 들은 학생도 아 인생 강의라는 뭐 이런 정말 놀라운 표현을 좀 해주시니까 뭐 이런 거 제 스스로 입으로 읽는 게 참 저도 되게 닭살 돋고요. 되게 좀 아 그렇긴 하지만 오그라들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도 힘을 내서 이런 강의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지척 내신 대비 1등급 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정말 선생님 수능 직전 아니 내신 시험 보기 직전에 선생님 강의 듣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라는 얘기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강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도 수능 뿐만 아니라 내신도 믿 듣 엄 믿고 듣는 엄형대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의 절대 등급 내신의 등급이 꼭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지구학 성적 폭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지척 내신 대비 1등급 문제 풀이 본강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